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도양 작가의 단편소설 은화 백동화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 나도양 작가의 작품이 이미 몇 편 올라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은화 백동화는 1923년에 발표되어 있는데요. 은화는 잘 아시는 대로 은으로 만든 돈이죠. 백동화는 조선 말기에 널리 쓰였던 화폐인데 2전 5푼짜리 동전이라고 하는군요. 동지 딸 어느 날 인력 거꾼 김첨지가 겪은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도양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양 작가의 단편소설 은화 백동화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인력 거꾼 김첨지가 동구 모퉁이 술집으로 웅숭거리고 들어가기는 아직 새벽 전기불이 꺼지기 전이었다. 동지 딸의 얼어붙은 얼음장이 사람 다니는 한길면을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서리 바람은 불어서 가슬가슬한 회색 지면을 핥고 지나간다. 옆에 반찬가게 주인이 체롱을 둘러매고 아침장을 보러 가는지 기다란 수염에 입김이 어려서 고드름이 달린 입을 두어 번 쓰다듬으며 으스스 떨면서 나온다. 길모퉁이 담배가게에서는 빈짓대는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나고 학교 갈 도련님의 아침 먹을 팥죽을 사러 가는 행조치마 입은 큰 대문집 어몸은 시뻘건 팔뚝을 하나는 겨드랑이에 팔짱을 지르고 한 손에는 주발을 들고 동리의 죽집으로 간다. 저편 양복점과 자전거포는 여태까지 곤하게 자는지 회색칠한 빈지가 쓸쓸히 다치었다. 선술집에는 노동자 두 옷이 막걸리 잔을 들고 서서 무슨 이야기인지 흥치있게 떠들고 있다. 국자를 든 더부살이 하나는 새까만 바지 저고리를 툭툭 털면서 더 자고 싶은 잠을 쫓아보내느라고 긴 하품을 두서너번 하였다. 떠오르는 햇빛은 켜놓은 저은깃불을 희미하게도 무색하게 한다. 희고 푸르던 탄소선은 웬일인지 유난히 붓다. 눈에 눈곱이 붓고 씻지 않은 얼굴에 안괭이를 그린 술집 아들이 막걸리 잔을 새까만 행조로 씻어놓고 술항아리 뚜껑을 붙잡은 채 멀거니 앉아있다. 김첨지는 생선토막 하나를 갓 피워놓은 숯불이 석수에다 올려놓았다. 같이 간 동간인력거꾼은 젓가락으로 김치만 뒤적거리고 있다. 김첨지가 막걸리 두 잔만 노우 할 때였다. 떨어진 남루에 부대 조각을 두른 거지 하나가 힘없이 들어오더니 떼묻은 두 손을 벌리고 화룩불가에 서서 덜덜 떤다. 아편 중독이 되어 노랗다 못해 푸른 얼굴에는 인생의 비참한 말로의 축도를 여짐없이 그려놓았다. 노출된 종아리는 추위의 얼굴 상에서 시퍼런 피가 어리고 맺혔다. 손을 다 녹인 그 거지는 정거장에 나가려는지 가죽가방을 든 젊은 상인에게 가까이 가면서 관성에서 나오는 죽어가는 듯한 소리로 나으리 한 푼만 적선합시오.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큰일 났습니다. 하며 허리를 굽질굽질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한다. 그 사람은 구운 안주를 썰려고 거지의 소리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저쪽으로 가버린다. 옆에 서 있는 김첨지가 이것을 보고는 요새도 찌르나 찌르지를 말지 하면서 아편침 맞는 그 거지를 조소하는 것이 무슨 취미나 깨닫는 듯이 혼자 떠든다. 거지는 하는 수 없이 술 파는 그 아이에게로 갔다. 다른 때 같으면 술청 앞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지만 나이 어린 아이 주인이 앉아있으니까 만만한 듯이 쳐다보면서 여보세요 하였다. 술구기를 들고 술을 붓던 어린 주인은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거지는 의뢰들을 꾸지람으로 하는 듯이 꼼짝도 아니하고서 저 안주 하나만 주시구려 하며 안주 재판을 돌아다 보았다. 어린 주인은 뭐야 번번이 하며 흘겨본다. 거지는 굽실하며 언제 제가 번번이 그랬습니까? 일전에도 주었잖아. 언제요? 그저께 말이야. 거지는 그제야 하는 수 없는 듯이 그저께요? 예, 그때 한 번밖에 더 달랬습니까? 몰라, 저리가. 하며 어린 주인이 소리를 지를 때 다른 스님이 술청으로 가까이 서면서 술 석잔만 내오라고 하였다. 어린 주인은 네 하고 술을 담는 양푼을 끓는 물 위에다 빙그러 돌리면서 주인 어른 나오시면 큰일 나 하며 의미 있는 웃음을 빙그레 웃었다. 옆에 물러섰던 그 거지도 따라서 웃었다. 그 가고 오는 웃음 속에는 무슨 승낙과 긍정이 있었다. 주인은 산적꽃에 끼워놓은 떡 한 개를 집어주었다. 거지는 기뻐서 그것을 받아들고 화룩불에 갖다 놓고 춤을 추는 듯이 부채질을 하였다. 김첨진은 어느 틈에 막걸리 세욱 잔을 다 마셨다. 주머니 속에 착착 접어넣은 50전짜리 지화 한 장이 있나 없나 만져보았다. 그리고 동간하고 저하고 먹은 것을 계산해보고는 20전이 남는구나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가 늦이 막혀서 혼자 와서 꼭 석 잔만 더 먹고 남은 것은 오전짜리 담배를 사 먹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 주머니 속에 빈탕이 될 것이 어쩐지 아까워서 못 견뎠다. 그러나 오늘 하루 또 일려 거를 끌면 또 돈이 생길 터이니까 걱정 없다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자다 일어난 머리를 빗지도 못하고 꾀죄죄에 흐른 행주치마에 다 떨어진 집세기를 신은 주인 마누라쟁이가 나왔다. 무엇이 그리 열이 나든지 나오던 마태 아이고 화난다 화나 하면서 방정스럽게 두 손을 톡톡 턴다. 옆에 섰던 더부살이 한 놈이 안주 다 익었습니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는 주인 마누라를 향해서 무슨 동정이나 하는 듯이 무슨 화가 그렇게 나셔요 하며 혼자 빙글에 웃는다. 마누라는 그것을 알아 뭐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더부살이는 하려는 말이 쑥 들어가며 혓바닥을 내밀었다 다시 잡아다니며 아무 소리가 없다. 주인 마누라가 나온 뒤에 술집의 공기는 웬일인지 근신하듯이 조용하다. 그리고 우글우글 끓어오르는 국솥의 물김까지 입을 딱 닫은 듯이 아무 소리가 없다. 옆에서 떡을 굽던 거지는 얼른 떡을 집어먹고 아무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다. 이것을 본 주인 노파는 저것 봐라 저 거지가 안주 도적질 해먹고 달아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나간다. 술청에 앉은 어린 주인은 이 꼴을 보고서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하면서 따라 나가는 자기 어머니를 불렀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 마누라는 나가던 걸음을 멈추며 기가 막힌 듯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뭐야 하며 눈을 흘긴다. 아들은 아무 소리가 없다. 그건 왜 주었니 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뭐야 달란다고 아무나 다 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니 달라는 대로 자꾸 주었다가는 장사 거덜나겠다. 너 요새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떡 한 꼬챙이도 잊어놀이야. 어린 주인은 얼굴이 불그레해서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다. 나의 어린 마음 속에도 어린 주인은 거지에게 떡 한 꼬챙이 준 것이 잘못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굳은 자신감을 주지는 못하였다. 불쌍한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나서 주었다는 것보다도 거지가 졸라대고 떠드는 것이 귀찮아서 떡 한 꼬챙이를 준 나의 어린 마음은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꾸질함을 듣기 시작할 때 공연히 가슴이 불안하고 달아난 그 거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떠드는 소리는 무슨 도덕의 설교나 듣는 듯이 조금 옳은 말이 아니오 참으로 진리 있는 말처럼 들린다.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지만은 나이 어리고 마음 약한 어린 주인의 머리로 어머니의 설교가 옳고 옳은 줄 알기는 알면서도 거지가 와서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안 잊을 수 없는 충동을 깨달았다. 예, 너 같아서는 집안 망하겠다. 그래, 어린 녀석이 뭘 아까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어른이 장만해놓고 영업하는 거를 네 마음대로 해. 글쎄 그게 무슨 철없는 짓이냐. 뭐냐고 물어나 보지. 너 거지에게 좋은 일에서 너한테 뭐가 이롭니? 헤이, 참 기가 막혀. 사람이 못 살겠네. 내 그놈의 깍쟁이 녀석 또다시 오거든 주둥이를 훑어서 내쫓을 터야. 하면서 떠들어대는 자기 어머니의 불쾌한 책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듣는 것이 아주 부끄럽고 가슴이 불안한 가운데 부온한 생각도 났다. 그래서 붉은 피가 얼굴에 오르고 정신이 흐려져 잡은 술국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이때였다. 김첨지는 주인 마누라의 떠드는 꼴을 보고서 아따, 그만두십시오. 그까짓 거를 왁자하실 게 뭐예요? 그만두세요. 하면서 얼큰한 얼굴이 고개를 내져으며 한 손을 흔들어댄다. 그리고 돈을 꺼내 어린 주인을 주며 여보시오, 돈이나 받으시오. 하였다. 어린 주인은 아무 소리 없이 그 돈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이때까지도 불그레하다. 그는 돈 둥꾸미를 집었다. 그리고 되는 대로 하얀 십전짜리 두 개를 집어주었다. 인력거꾼은 십전짜리 두 개를 받으면서 혹 적게 거슬러주지는 않았나 하고 받은 돈을 내려다보았다. 자기 손 위에는 이십전짜리 은화 한 개와 십전짜리 백동화 한 개가 놓여있었다. 김첨지는 얼른 그 돈 놓여있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혼자 속으로 저 사람들 싸움 할만 하기는 하네. 그 덕에 내가 횡재를 했네 그래. 하며 십전 백동화 하나를 더 받은 것이 그날 재수를 점치는 것 같이 기뻤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은 웬일인지 기뻤었다. 나두양 작가의 은화 백동화 였습니다. 재미있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김첨지는 거스름돈을 십전 백동화를 하나 더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웬일인지 하루 종일 기뻤었다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꺾은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함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구현 작가의 폐임을 강력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편쟁이 이야기도 나오죠. 아편의 폐임을 그린 작품들이 또 있는데요. 강경혜 작가의 마약 이익상 작가의 버릇 최만식 작가의 부료자식 그리고 김동인 작가의 아부용 함께 추천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으로 들어오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별로 작품들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